와우 와우 에서야 크리스도 아니 이거는 한국에서도 이런 집은 볼 수 없어요 보기 힘들지 그리고 보니까 옛날 물건도 절대 안 버리시는 분들이야 다 보전하고 계세요 와우, 여기서 살고 싶다! 그래요! 어? 이건 뭐지? 이건 뭐야? 하파!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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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지 디스? 엣또... 디아... 데이 삼바린 딩! 아, 낭만 세우다! 어? 낭만 세우다! 어? 낭만 세우다! 어? 네, 우리의 소모가 나라... 그는 가장 좋은 그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전화가 되었고 그것도 안정적인 것입니다. 아이의 손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네, 네. 6년 전 전생활을 통해서 23년 전 전생활을 하면서 과연이 계속 결정되고 임신의 일을 가지고 젊은 하나, 일도 매일 저항을 받기 때문에 주세가 너의 마음을 fee지 않고 주세가 너의 마음을 안타까봐 내 사랑은 너무 사랑해주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홈을 보내주게 되었다 나는 그사랑 그저에게 나의 웃음을 Hallo 저의 이야기 전하는 마음을 도와주게 되었다 당신의 나라, 내가 태그를 사랑하겠다 그녀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내 말도 계신, 자신이 할 때 하트. 어머나 멋진 글이다. 손을 쓴 게 아니라 하트로.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으시고.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으시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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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